마치 거실을 더 크게 만든 것처럼 큰 테라스가 1개 두 번째 테라스는 3번 방에서 뿅 가성비 있는 우리 집에 시스템 에어커는 2대 안방과 거실 가족 수가 많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길쭉한 욕실 넓은 욕실 쓰십시오 안방은요 4m 가까이 되는데 시스템장까지 들으니까 일거양득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파주 버버눕에 위치한 신축빌라의 장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테라스 세대 거의 찾기 어렵죠? 여기 테라스 세대 아주 이렇게 번듯하게 있습니다 폭도 여유가 있고 길이도 준 10m 가까이 되는 테라스가 두 개가 있는 집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테라스가 아주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테라스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잠깐 이 테라스가 아주 길쭉해요 잠깐 안쪽으로 더 들어와 보시죠 네 자 여기가 두 번째 테라스요 오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어지니까? 네 방에서 나와서 나만의 외부 테라스를 또 만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잔디를 깔고 거기 가벽만 살짝 세워놓으면요 거신 테라스에서 여기 잘 안 보인다? 음 그럴 거 같아요 딱 여기 가벽으로 맞기 딱 좋은 거 같아요 네 저러면 이제 두 개를 분리해서 사용할 거 같아요 요즘 테라스 맛집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1억대 집에서 거의 없는데 여기 1억대로 분양하는 두 개의 테라스를 부유한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평수 22평 파주 버버눕에 위치한 신축빌라인데요 테라스 있는 매물입니다 전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리싱 타일 시공된 바닥재 벽면도 폴리싱 좀 빤딱빤딱하죠 신발장은 양쪽으로 열 수 있는 두 칸짜리 양문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줌 업 오 괜찮은데요? 오 줌이 잘 돌아와줬어요 그리고 삼연동 중문 들어가 있는데요 망입유리 처리되어 있어요 우리 빌라는요 가성비 있는 빌라지만 없는 건 또 없습니다 다 설치해놨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요 나무 톤을 연상시키는 강마루 소재 바닥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은 쓰리 룸 화장실 두 개인 집이에요 근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욕실도 길쭉하고 안방과 나머지 방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좋죠? 지금부터 욕실 한번 보시죠 방들과 거실을 아주 확대한 집이에요 욕실 양보할 수 없죠? 길쭉하게 안쪽까지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안쪽에서는 해바라기 수정이 달린 샤워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뭐가 있나요? 수납공간들 있죠 그리고 우리 나가면 돼 여기서 보통 탈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을 닫고 열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욕실이 길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지금부터 욕실 바로 앞에 있는 안방부터 볼래요 나 요즘 1억대 빌라에서 이렇게 안방 큰 집 오랜만에 만난다? 근데 이게 1억대예요? 이 사이즈가? 네, 1억대인데요 이 폭이 3m고 이 길이가 3.8m 정도 되기 때문에 되게 큰 안방이에요 와,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LG 휘센트 어? 1억대인데 에어컨 다 들어가니까? 네, 에어컨 안 넣었을 것 같은 집일 때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고요 벽지도 투톤으로 해놨어요 약간 상큼한 핑크톤 그리고 나머지는 화이트톤으로 해놨고요 여기 안방에서 필요한 시스템장을 조금 넣어놨는데요 서랍장하고 한 칸, 두 칸이니까 총 5칸으로 연동된 시스템장이 들어가 있어요 서랍장 진짜 이거 욕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왠지 욕실 없을 것 같죠? 에이 욕실 없으면 안 되죠? 너무 가까이 들어오지 말라고 아, 안방욕실은 좀 알아왔네요 네, 너무 가까이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변기랑 세면대가 있고요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하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안방욕실 뭐 그렇게 클 필요 있습니까? 왜요? 안방 앞에 있던 메인욕실이 아주 길었잖아요 전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용욕실 공간이 아주 컸기 때문에 안방욕실은 좀 축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거실하고 주방을 만나는데요 구조가 상당히 재밌어요 자, 거실 아주 넋대대하고 큼직하죠 오우, 되게 큰데요 거실도? 네, 밋밋한 거실 아니에요 소파월도요 웨인스코팅 좀 멋을 많이 줬어요 그레이색 톤의 벽지랑 웨인스코팅 마감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간접조명들 들어가 있고요 메인조명하고 매립조명까지 다 넣어놓은 상태고요 TV를 걸 수 있는 이 아트월은요 완전히 화려해요 오우, 시원시원하다 고급스러운데요? 고급스럽죠 TV를 도대체 어떤 걸 걸어야 돼? 그래도 밋밋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화려하고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아트월을 썼다는 게 이 집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실에 폭을 제가 한번 재볼게요 3m 40 정도 되는 거실이기 때문에 4인용 소파 하나 넣고 안마의자 하나 정도는 더 놔도 되는데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테라스예요 거실에서 살짝 나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실에다 너무 큰 소파 안 두셔도 돼요 바깥에다 야외에 카우치나 소파 같은 거 좀 더 두셔도 돼요 인조 단디 같은 거 깔아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실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는요 거실의 확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이 22평이지만 훨씬 더 커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실물로 이 집을 딱 봤을 때 한 25평?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은 주방인데 주방은요 기억자 모양이죠? 뭐가 좋습니까? 여기 식탁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 있죠? 아일랜드 테이블 살짝 들어가 있어요 2명 많게는 3명까지는 식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3구짜리 가스레인지 번호랑 후드 들어가 있고요 식탁 조명도 아주 밝게 들어가 있죠 하부장은 완전히 좀 진한 그레이톤 하부장은 진한 그레이톤 위에는 아이보리톤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빅사이즈 싱크볼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양문형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은 꼭 필요하죠? 네, 뚠뚠한 거 큼직하게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을 볼 건데요 이 방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와, 거의 안방 사이즈인데 오, 방 사이즈 다 괜찮네요 네, 치수가 2m 60하고 3m 4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꽤 큰 방이고요 창문만 열어놓으면 이 단지 자체가 엄청나게 숲세권이에요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뒤편이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도보로 한 1분 거리만 걸어가시면 학교로 갈 수 있고 숲세권 현장이에요 야, 두 번째 방에서 나가 볼게요 난 나머지 방도 좀 기대가 되는걸요 세 번째 방은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거나 그냥 작은 방으로 그냥 성인이 하나 쓸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보시면 되는데 가로, 세로 폭이 똑같아요 2m 50 조금 넘고요 2m 50 조금 넘어요 그런 상태로 이 방 뒤편으로는 뭐가 있냐고요?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쪽으로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 상태로 아까 제가 거실에서 나가서 보여드렸던 그 테라스가 이 3번 방에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주PD님이 직접 나가보시오 여기 근데 방금 바로 여니까 바람이 엄청 잘 들어오는데요? 네 저는 이 집을 촬영하면서 도대체 1억대 중반에 이렇게 테라스도 크고 실내 공간도 특히 방이 빵빵 이렇게 큰 집을 만날 수 있는 걸까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분양가 시립주군 바로 말씀드릴게요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현장은요 파주 법원읍에 위치한 신축필라 현장이에요 한계동으로 되어 있고요 총 12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 현장에 말도 안 되는 1억대 중반의 테라스 세대가 있어서 제가 급히 영상을 촬영하러 나왔어요 여기 현장은요 초중고 심지어 병설 유치원까지 모두 도보 5분 정말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5분 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곳이고요 법원읍 안에 아주 큰 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파출소 경찰서 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생활에 아주 편리한 그런 곳이에요 분양가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22평형 23평 가까운 이 집이 이렇게 방이 큰 집이 아직 1억대 중반에 분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중요한 건 신입주금이겠죠 기준층 같은 경우에 천만원으로 입주하실 수 있고요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정도로 입주하실 수 있어요 개인의 소득별로 신용별로 이 실입주금은 많은 변동이 있으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마티비 대표번호로 꼭 연락 주세요 저랑 함께 이 가성비 있는 꿀매물 빨리 보러 오시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1억대 2억대 가성비 있는 매물 자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티비의 꼼꼼한 꼼장였습니다 꼼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